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어퍼팩트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저렴이 포터블 모니터로 400g대로 매우 가볍고 가격대비 화질 우수합니다. 해외직구로 AS 어렵습니다. 4위는 에비크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업무용으로 좋은 포터블 모니터로 오래 출시신 제품이고 가성비 괜찮은 편이며 노트북 듀얼 모니터용으로 좋습니다. 3위는 카멜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포터블 모니터로 화질 우수하고 얇아서 휴대성 우수하며 AS 잘 되어 있습니다. 2위는 에비크 게이밍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게이밍용 포터블 모니터로 144Hz 주사율 지원하고 2K로 화질 우수하여 닌텐도용으로 좋습니다. 1위는 LG 그램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포터블 모니터로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하고 화질 괜찮은 편이며 작업용으로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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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